네 안녕하세요. 제가 SM도 발라드로 열심히 활동 중에 있는데요. 여러분 저희의 친구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? 너무 무리얼하게 이렇게 핫타임 온라인 어 다시 너무 너무 많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. 앞으로도 활동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오늘은 그것을 열심히 하는 분이 몇 마리네요. 조심하시고요. 기분이 꼭 따뜻하게 봐.